부산세계방람 홍보대사인 부산입니다. 부산은 영화인들 제가 자주 찾는 도시이고 제가 사랑합니다. 정말 경미로운 도시입니다. 이 도시의 대력을 2,000만 명 저와 함께 찾아오지 않으시겠어요? 부산은 사랑합니다. 이 도시의 대력을 더욱 이해하고 있습니다. 부산세계방람이 양쪽이 또 나아지기 때문에 부산세계방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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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깨문대 장산 깨문대 장산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깨문대 장산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깨문대 장산의 열차장 깨물대 장식